또 이런 환경에서 그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. 이런 날에는 그 재물운을 우리가 더욱 강하게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복이 그 시각화, 또 돈복이 그 구체화, 또 손에 부여되어 있는 그 오행을 또 최대한 그 결합시키기 위해서 직접 적어줌으로써 돈복이 크게 그 터지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손바닥만한 그 하얀 종이 한 장을 준비하셔서요. 종이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. 조명금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적어서 그 오늘 그 집을 서쪽에 그 하루 동안 펼쳐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돈복을 크게 또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 풍수적인 방법이 되어줍니다. 아침에 그 닭이 울면서 그 금과 복을 크게 그 끌어당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. 이런 그 신유일진이라고 하는 이 닭날에 또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또 재물운을 그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. 닭이 그 새벽을 알리는 그 동물이잖아요. 금전운을 불러들이는 그 상징성을 닭에게서 그 찾는 것이죠. 금과 복이 그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흘러들어온다면 그런 그 풍수공간은 그 돈복으로는 막힐 것이 없는 거침없는 그런 풍수환경이 되어줄 것입니다. 재물운이 그 절정에 달하는 그런 집안 풍수환경일 것입니다. 신유일진에 우리가 이렇게 조명금복을 적어서 또 서쪽에 두게 되면 서쪽의 그 오행 금기운을 또 최대로 또 끌어들이게 됩니다. 서쪽은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오행 금의 기운을 그 상징하는 구역입니다. 금전운을 또 재물운을 가득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유리한 공간에서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구체적인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줍니다. 이렇게 놓아주신 그 종이는 날이 바뀐 그 다음날 두 번 접어서 버려주시면 이날 그 하얀 닭날에 우리가 돈복 터뜨리게 만드는 그 풍수 방법이 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오늘 이런 하얀 닭이날 이런 신유일진처럼 금기운이 이렇게 강한 날에는 우리가 또 이런 그 풍수적 배치를 하게 되면 또 도음복을 더욱 크게 그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. 조명금복이라고 적어서 그 집을 서쪽에 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재수 있는 이런 하얀 그 닭이날에 크게 그 도음복을 품고 또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